안녕하세요. 팟캐티비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스라이버는 일본 공연업체인 라이츠와 손잡고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6회 공연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미스터리 추리소설의 거장 에도가와 람보의 명작 심리시험을 일본 후지와라 신타 연출로 일본 동경에 위치한 이사쿠사카 극장에서 연극으로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예스라이브 방송 스튜디오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 아티스트가 대본을 낭독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공연은 일본에서는 이가라시마사시, 타쿠야, 베슈유지, 야하리아 카나코, 요코 루이가 출연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대국나마 출신 인준, 에이피스 출신 선우, 트리탑스 출신 유준, 보이프렌드 출신 영민 등 4명이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케이팝 공연을 진행할 수 없으며 온라인 공연의 경우에도 통신만 비례로 인하여 수익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실정에서 일본 현지의 공영장을 대관하여 케이팝 관람객이 단체로 온라인 공연으로 한국 출연진과 팬미팅을 하기 위한 시험 공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공연에는 6회 연속 티켓 외진으로 2,800매가 판매되는 흥행을 거두었습니다.